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천엘미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한국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텐데요. 아마 새로운 환경에 설레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중학교 입학 절차와 한국중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차근차근 안내 드리려 해요.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한국중학교 생활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한국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지금부터 입학하기 전 필요한 서류들과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중학교 입학 전 준비할 서류는 총 3가지로 본인이 다닐 학교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돼요. 첫 번째, 외국인으로 사실증명서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필요해요. 두 번째, 학력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자기의 학력을 인정받고 몇 학년으로 다니게 될지 결정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해요. 아퍼스티우 또는 영사권 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력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해 주세요. 세 번째, 기타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해요. 본인의 예방접종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 3가지 이외에도 학교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꼼꼼하게 체크해서 제출해 주세요. 한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본인이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중학교로 취약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학교에서의 생활을 알아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전 9시까지 학교로 등교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등교 시간에 맞추어 교실에 모이면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세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 담임선생님께서 줄 수업을 부르고 확인하는 저의 시간이 있답니다. 매 수업은 45분씩 진행되고 학교마다 그리고 요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하루 6, 4시 내외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이 마치면 담임선생님과 정리 시간으로 하루 일과를 마쳐요. 보통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 정도의 일과를 마친답니다. 한국중학교에서는 대부분 담당 과목 선생님들이 교실로 찾아오셔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등의 공학은 지정된 다른 장소에서 수업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음악 수업을 음악실, 체육 수업은 운동장이나 체육관, 과학 수업은 실험실에서 진행되기도 해요. 그러니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담당 선생님의 안내를 잘 따라주세요. 점심시간이 되면 교실 또는 급식실에서 친구들과 급식을 먹어요. 급식 메뉴가 궁금하다면 학교 홈페이지나 동신문을 통해 미리 알 수 있어요. 혹시나 본인에게 알러지나 금지 식품이 있다면 꼭 미리 확인해야 하고 급식을 먹고 싶지 않다면 본인이 식사를 준비해오면 된답니다. 학교에서는 교복 또는 체육복을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에 교복과 체육복을 미리 구비해야 한답니다. 교복과 체육복은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별대회 반매처에서 구입해야 돼요. 본인 학교의 교복 반매처를 잘 모르겠다면 학교 행정실로 문의해 주세요. 한국 중학교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잘 알았죠? 추가로 몇 가지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더 알려드릴게요. 학교에서 부모님 또는 학생에게 안내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알림장 어플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림장 어플은 아이엠스쿨, 이 알림이 하이클래스, 학교 정의 등이 있는데 꼭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서 확인해야 해요. 또한 학교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전화번호도 미리 저장해두는 것이 좋겠죠? 질병이나 가족 행사 등으로 인해 등교를 못할 때에는 담임선생님께 미리 연락을 드려야 해요. 그리고 결석 사유를 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답니다. 결석을 하더라도 정정 학교장 호가 체험 학습이나 법정 감염병 등의 경우에는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담임선생님과 내용을 확인하며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안내 드렸는데요. 벌써 한국의 중학생이 된 듯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물론 제가 오늘 안내 드린 내용이 중학교 생활의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기 다문화 교육 지원 센터를 활용해보세요. 학교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유용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의 중학교에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Host liberty!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